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더 근본적으로 여성들 간의 기싸움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fm리스트 여성시대를 바라볼 때 그냥 다 똑같은 여성시대와는 여성인권운동가라 보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어째서 결혼한 기혼여성인권운동가들이 비혼년들 결혼도 못하는 주제에 왔고 딸려 업소에서 일도 못하고 커리어 있는 척 행복한 척 지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비혼여성을 공격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2022년 최초로 여성시대에 등장한 반반결혼 긍정한다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 한국여자의 주장은 너무 길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가 딱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잘 생각해보세요. 어째서 fm리스트인 한국여자가 반반결혼을 주장하는 정상인인 척 말하는지 잘 봐보시죠. 집안의 모든 돈은 오빠 혹은 남동생에게 가게 된다. 부모님께 용돈 안주는 여성이 있다 해도 유산이나 지원의 비율은 말도 안되게 오빠 혹은 남동생에게 가는 게 현실이다. 부모님이 돈을 다 지원해주는 일부 결혼을 제외하고 지금도 결혼할 때는 부분적으로 대출하고 대출 비용을 남성과 여성이 같이 갚아 나간다. 하지만 명의는 남자쪽이 돈을 많이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의 명의인 게 짜증난다. 한녀답게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할 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때 돈도 안 되는 혼수하는 이 집권리를 받아야 하는 거다. 장기적으로 여성의 결혼이 의무가 아니게 되는 거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만 결혼할 거다. 이혼에 대해서도 여성이 주장하기 훨씬 수월해질 거다. 무엇보다 글쓴 여성인권운동가는 여성스럽다 여자는 이래야 해라는 모든 걸 깨고 싶은 사람이라. 여성도 당당하게 경제적 주체가 되어서 집에 대한 명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장황한 글을 적어올린 여성이 있습니다. 어째 이 내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한녀들이 반반 결혼을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성들 간의 기싸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글의 핵심은 남성들과 돈을 반반 내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남동생 혹은 오빠가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돈을 전부 가져가선 안 된다 생각해 반반 받아야 해. 라는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은 기형적으로 모든 돈을 남성이 해와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한국 여자는 돈을 모으지 않고 펑펑 써도 괜찮았죠. 하지만 그건 기혼을 마음먹은 여성들의 입장이고 비혼을 마음먹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입고 온 거죠. 왜냐하면 비혼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설거지해줄 남자가 없는데 집안의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현실이니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글은 기혼녀들이 자신과 달리 개꿀 빠는 그 상황을 질투하고 시기에서 기혼녀를 저격한 글이고 이 글은 여성시대의 2022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잊혀질만 하면 끌어올라오는 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까지도 이 글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혼 입장에서는 결혼할 기혼녀들이 반반 결혼하는 게 좋다 제발 반반 결혼해줘라. 미혼 비혼 여자들의 돈 뺏어갈 생각하지 마라 기혼녀들아 이런 일에만 여권 운운하면서 연대하자 하지마. 5대5 반반 결혼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라 기혼녀들아. 라는 식으로 결혼을 하지도 못할 얼굴의 소유자 여성들은 기혼녀들을 향해 꾸준히 저런 저격글을 쓰고 있었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성시대에서는 미묘하게 기혼녀들과 모토녀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재미있는 사실. 기혼 여성인권 운동가들이랑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설거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토녀들. 그러니까 기혼녀들 혹은 설거지혼 예정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미음 치은 년들 능력 지의도 없기 때문에 남자 만나서 결혼도 못하는 것들이 비혼이냥 존나 나대네. 느그 남친들이 무능력해서 결혼 자금이 없으니까 비혼이고 fm이고 나불거리는 거다. 돈 많은 남자 있으면 무릎 꿇고 기어갈 거면서 지을 일들을 한다. 라는 시원한 기싸움 발언들. 저는 남성들이 하나의 원팀이라 생각하는 fm리스트 사이에서도 아주 재밌게도 저런 삼국지 같은 정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가 셋이 모이면 파벌이 여섯 개 생긴다.